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인인지 아닌지 의혹이 큰 회사 다스도 수사 중입니다. 장부상으로는 이 전 대통령과 그 직계 가족은 다스 주식이 한 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무 관계 없는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아들 이시영 씨가 세운 회사에 직원을 보내주고 장비도 놔주면서 밀어주기를 했다는 증거를 검찰이 찾아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한세영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영 씨가 지분 75%로 최대 주주인 자동차 시트 부품업체 SM입니다. 이시영 씨는 다스에서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최고 재무책임자가 된 2015년 다스에 납품하는 SM을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일 검찰 압수수색 당시 다스의 비밀 창고가 발견됐습니다. 다스의 핵심 관계자는 다스가 SM의 설비와 인력을 비공식적으로 보내 관리하고 지원한 내역이 담긴 문건들이 창고에 보관돼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있었던 십수억 원 규모의 설비 지원 관련 문건 등이 검찰에 압수됐는데 문건의 최종 결제자는 다스의 자금관리자인 이시영 씨로 알려졌습니다. 특정 회사에 부당하게 인력과 상품, 용역을 제공할 수 없다는 공정거래법 위반은 물론 다스에 대한 배임 소지가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에도 위반될 뿐더러 대인이죠. 이른바 재벌가에서 행해지고 있는 우회 상속, 일값 몰아주기와 같은 방식으로 다스에서도 SM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또 그렇게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압수한 문건을 토대로 부당 지원 의혹을 밝히는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인 이시영 씨가 사실상 다스를 장악해 자기 회사를 키웠고 그 배경에 이전 대통령이 있는지도 함께 규명돼야 할 걸로 보입니다. SBS 한세현입니다.